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먹을 것은요 이게 원래 포장지가 준비로 왕돈가스구요 그리고 우동이랑 돈가스 소스 여기 두개 여기 세팅되어 있구요 이거 여기 풀리면은 우동이 쏟아질까봐 이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요렇게까지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됐어요 썸네일 존나 대충 찍어버리기 먹어볼까요 이제 먹어보자 그리고 부엄문의는 mhna98 카카오톡으로 문의만 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깐 신몸이네 저거 자 이쪽으로 부엄문의 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인증 절차까지 모두 다 해드리니까 이쪽에다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구독자들 수익 다 냈구요 네 싹 다 인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오케이 정말 멋있는 썸네일이라고 그죠 야 우동도 그 야 존나 많이 줬는데 진짜로 어 말먹일까? 어 이거 존나 맵더라 나 그때 그 사무실에서 그 현승이 형 있잖아 현승이 형이 이걸로 시켰었는데 우동꿍구를 한번 먹고 후회했다 진짜로 이거 먹고 다음날에 피똥 쌌잖아 피똥? 피똥이요 하하하 하하하 소스 돈까스 잘라놓으니까 양 더 마리 보이네요 이거 소스에요? 어 소스에요 거기다 찍어 드시면 돼요 이거 빼면 안돼요 빼면 사봅니다 네 자 돈까스 한번 양호 딱지게 뜯어보자 우리 유난 피곤해서 절어보이네 어 으음 맛있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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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먹냐구요? 누나요 누나 밥 먹었어요 당근 네 누나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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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까스 9,000원이에요 한장량 9,000원이고 오우 우동이 7,000원 너무 싸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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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으음 진짜 너무 맛있다 응 이거 겁나 바삭해 그렇지? 응 으음 으음 진짜 지금까지 뭐 내가 너무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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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너무 귀엽다고요? 졸린이는 항상 저렇게 피곤해서 눌어있어요 우리 조그맥이네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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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네 원래 유나가 돈까스 진짜 좋아하거든 응 와우 맛있지 않아요? 응 맛있다 저 이거까지 어떻게 먹을까요? 먹어볼래? 아니 형 안에 뺏어가도 되냐구요? 네 응? 응 뭐 얘님이 자기를 테이크해 테이크해도 돼 아니 테이크할 수 있으면 테이크해보라 이 말이지 응 미친 애 누구? 마 아 무슨 냄새 이거? 응 제 아기 제왕 절개로 나왔냐구요? 제 아기 제왕 절개로 나왔냐구요? 아니요 저의 자연분산이에요 그거 자기의 힘으로 나왔잖아 유나 맞아 5분 컷 했잖아요 자연분산이에요 자연분산 응 5분? 응? 5분? 응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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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라고 지은 이유가 그 장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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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고민이 된대 무섭대 분산은 쪼개는거 아니에요? 아 넘어가세요 왜 자꾸 그거 언급하세요 나도 부끄러운데 아 왜요? 안쪘어요 내가 봤어요 조명이 있는데 나도 내 아카리에서 나오니까 보이던데 아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죄송 매워 아 누구 왔죠? 이쁜 누나네 와 더운데 이렇게 나만 더우냐? 좀 열어먹는다고 이렇게 유나 뭐해? 유나 왜 이렇게 이쁜 눈을 하고 있죠? 응 아 자꾸 봉카스 계속 먹고싶어 그럼 진짜 맛있지 않냐? 응 아 우동 한번 먹어봐 나 지금 너무 맵거든 응 국물만 먹어봐 응 우동툰짜네 스타일 아닙니다 아 그래? 응 그럼 라면은 왜 드세요? 라면? 응 아 볼테도 안 드세요 음 권커 영상 좋나 재밌다고 어떤 거 딱 말해봐 어떤 거 이거 이지원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이 지원이 구독을 지금 눌러버리면 서운해버리지 서운하다 빨리 자기야 서운하다 응 응 갑자기요? 이거? 저 사람 옛날 얘기를 왜 꺼내요? 응 응 무슨 옛날 얘기야? 아 옛날 얘기야? 아 옛날 얘기야? 싫은데? 응 자기야 빨리 해봐 싫은데 해봐 라면 빨리 죽여버렸지 누구 죽여버려? 이렇게 응 응 다 응 아 먹방 재밌다고? 아 그래? 앞으로도 또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좀 달아주고 봐 너무 눈팀만 하면 형이 너희들의 눈 안구 적출을 해버리고 싶잖아 그럼 부어 문의 좀 해라 얘들아 오늘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맞다니까 응 내가 엄청 많이 먹었어 아 얘는 뭐 맨날 항상 들어보면 시가 제일 많이 먹었대 아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 응 어렵잖아 마냥 그치 그치 이 새끼 영상 존나 재미없다고요? 응 그치 우리 내 알바는 저 새끼는 거울 보면 지 얼굴이 제일 웃기니까 다른 걸 봐도 흥미가 없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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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네 응 응 응 야 이게 국물이 살리네 응 어 이게 좀 엄청 매운데 국물 때문에 계속 먹게 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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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혹시 30대는 많이 흥냥해 wondered 오늘 현란yt 우리 малень Chong 나이가 내면 항상 학교 아이들이 fully 잘 먹는다고요 그렇죠? orship prove 스스로 좋은 강의 형 BS 자세히 칭찬해달래요. 네. 저 밥이나 드세요. 밥? 응. 다 먹어요? 밥 다 먹었잖아요. 저 안 먹어요? 이거요? 잘 먹습니다. 우리 파워벌 장인이 어서와. 오늘은 파워벌 좀 닦고. 졸라 잘 먹는다. 자세히 칭찬해. 자세히 칭찬해. 자세히 칭찬해. 아니 이게 너무 매워. 와 우리 진짜 이거 두 개 먹었어? 그니까. 아 너가 다 띄고 왔어? 장난 아니지? 어 장난 아니지? 우리 크리크 베이거 봤어? 응. 타샤도 먹방 짭밥이 있지. 잘 먹네. 잘 먹는데. 자세히 칭찬해. 말을 하세요. 아니. 입에 음식이 있었어. 입에 음식이 있었어. 뭐 로랜드 볼일 나세요? 있어. 입에 음식이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 어서와. 어 오랜만이에요. 아 수연이 기억하세요? 나한테 화장품 선물했잖아. 그 수연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응. 응. 아 했었어? 했잖아 그거. 기억이 안나네. 쟤 아니지 않아? 여자 아니야? 여자긴 한데. 아 쟤는 이제 그럴만한 시그가 없는데? 금손 아니야? 금손 아니지. 어. 수연이가 후보라는 거 보기 힘들어. 아 그래. 쟤는 많이 쏘는 애가 아니야. 쟤는 쏘는 애가 아니야. 쟤는 쏘는 애가 아니야. 어. 쟤는 아예.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유롭 있었잖아. 응. 근데 얘 후보드한테 소원 해줘서. 더 attends. 엎은 아예 부자고. 응. 진짜 오랜만이야. 엄청 오래됐네. 진짜 많이 먹어 오빠. 오빠 드세요. 야 이거 무속국물이 존나 맛있네. 아니 이거 씻으면 되지. 아가 다쳐. 그래가지고 제 것 때문에 씻었어. 완전 무서운데. 왜 그래. 존나 매워요 이거. 무슨 상추냐고요? 왜 내 것을 뺏어 먹어. 같이 먹는거지. 국물 떡볶이의 무슨 그거 뭐냐. 유부를 아니 우동을 왜 넣어. 우동사리 왜 넣어. 맛있냐. 말 없어도 맛있는데. 아 배부르네. 나도. 아니 돈가스만 몇장 지워먹고 뭐가 배불러에요. 저기 밥이랑 그런거 다 드셔야죠. 도망 먹을 수 있어. 드세요 그러면.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음. 음. 클리어했네 그냥. 응. 단짠만 냅두고. 여러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여기. 말았던거 먹어봤죠. 은하 밥을 너무 매일 먹었으니까. 안 줄 차이가 먹었네. 그치. 배불렀어. 울질 않아. 그치. 항상 배불면 엄청 울어요. 그치. 운이도 안 먹으니까 밥만 먹으니까. 마라탕 먹어봤지. 나 마라탕 별로야. 사셔봐 마라탕 좋아해. 엄청 좋아요. 사비사부도 엄청 좋아요. 사비사부도 엄청 좋아요. 저 아침 저녁 중심. 사비사부랑 많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본 로고. 니움킥 니움킥이냐고? 하하 나 진짜 장난하나 저 친구. 오프 화이트. 어? 어? 아 나 짜증나게. 어? 맞을래 너? 어? 진짜 여기서 보면 오크오크 저런거. 오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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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 으아. 어. 이야. 살아있네. 아우. 존나 맛있네 진짜로. 저 라스트 하나 자기하고 먹을래. 나는? 오늘 엄짓 많이 먹었어 응? 응 둘 다 나이 먹었어 저거 먹으세요 이건 내일 먹자 왜 지금 먹고 싶어? 자기는? 나 배부른데? 그럼 내일 먹자 응 먹고 싶으면 먹을게 이러면 들고 먹어 이렇게 다야 난 괜찮아 나 우동으로 우동까지 먹었어 밥도 클릭해서 나 밥 못 먹을 거 같아 응? 한 드세요 또 이따 배고프다고 찡찡거리실 거잖아요 배고파 와 육수 개많이 흐르네 머리에서 아빠 짠 예나 여기 좀 육수 있는데? 예나 오고 싶어? 근데 이거 너무 매워가지고 예나야 아 왜 이렇게 다리가 없지? 오래 앉으니까 어 아 윤활아 먹방 할까? 반가워요 사샤에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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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신났어? 이거 왜 나오는 거야? 뭐야? 조급해 아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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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워 아이케 나 이젠 조금만 더 크면 아빠랑 몸을 빡 해야겠네 그니까 이제 리틀 라고 해야지 엄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날 것 같애 여러분들 그때 저희가 많이 좋아요 해주세요 그렇지 않나? 음.. 야 못 먹어 이거! 존나 매워!